안녕하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음악과 판소리 전공을 한 소리꾼 김남희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봄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그리고 평화로운 봄이 찾아올 때까지 조금만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때마참 봄이로다 나비 날고 꽃이 피니 난산어 봄이 들어 푸른 난장재가 울어 가른 찬춘수로다 상향자 친하는 소리 공소시골 거래하고 9월 9일 갔던 제비 상홀삼짓 상홀삼짓 돌아오니 풍천어 안난 종달새는 노고치지 잔탈로 노고치지 잔탈로 청춘호기를 일을 도다낸다 청춘하는 동구들아 공간다 한치말고 다월파리 뺏기어라 봉도 이리무 갓거니 와루금긴들 안이 들려온 단원 중중첩첩 천태만탕 버려있고 평야에 푸른잎은 격양가로 춤춘한 듯 반화읍 반수심은 여름이 점점 깊어서 추견참 뚱에 우성은 가을마저 새피운 창천의 길어 어기는 가을 수식은 전하 누나 국밥으로 울고 가니 소소 축복 니 그 아닌가 푸른강산 어디 두고 단천만 불고 쓰니 황북단풍 우르도 가 꿈결같이 지내간다 북풍이 사롤 사롤 광풍은 북풍이 백설은 붕북이라 화초목 실파 이오 이오성 앵무 워낙이 끝 전남길 당천이 그리오 이오성 강무리 살피운 무적한 세월 양녀파를 오는 위대아 서마을 손가 세워라 다 가지를 마르라 아까운 청춘이 다 아는 나 청춘을 얻어 백발을 세판들 우회자 다 사안 백대가 있소 우리도 가는 광음같이 쉬지 말고 길을 여여 우우우우우 강경에 힘을 세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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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